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SPSS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SS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엑셀과 비슷한 형태의 창이 나옵니다.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한 칸 한 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엑셀과 다른 점은 이외에도 변수보기 창이 있어서요. 변수에 대한 설명을 따로 쓸 수 있다는 점이 SPS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기술통계분석.sev 파일입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25줄이고요. 오른쪽으로는 6칸이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떤 값도 없다는 뜻입니다. 결측값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점이 찍혀집니다. 이 칸은 변수를 뜻합니다. 이것은 번호에 관한 데이터고요. 이건 나이에 관한 데이터, 교육정도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행은 case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자를 뜻하는 것이죠. 총 25명의 응답자에게 6개의 변수에 대해서 측정을 한 값입니다. 여기 교육정도를 보시면 1로 표시되어 있죠. 성별도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현재는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변수보기 창으로 가시면요. 변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도 보시면 이 값이 1, 2, 3인데 1은 고졸 이하, 2는 대학제학, 3은 대학원졸 이상인 것을 레이블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써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에 관련되어서도 1은 남자, 2는 여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무엇인지, 신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신문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에는 이 변수에 대한 어떤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우측에 가면 측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성별인 경우에는 남자, 여자, 즉 이 변수는 명목형 변수입니다. 명목형이라는 것은 항모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남녀, 직업, 거주지 이런 것들이 명목형입니다. 그리고 교육정도 같은 경우에는 명목형이긴 하지만 고졸, 대졸, 대학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형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명목형 척도나 순서형 척도는 우리가 주로 빈도수를 구하지만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데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척도. 척도는 나이, 시간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값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리커트 5점 척도 같은 경우도 척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대한 설명을 변수보기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분석을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기술 통계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입니다. 빈도 분석은 주로 순서형 척도나 명목 척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별과 교육정도를 우측으로 옮기고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출력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25명 중에서 성별은 전체 25명 다 측정이 됐고요. 교육정도는 한 명이 답을 안 했죠. 그래서 24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11명, 여자는 14명. 남자의 비율은 44%, 여자는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6명, 대학재학이 10명, 대학원졸 이상이 8명, 그리고 한 명이 결측치에서 25명이고요.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SPSS에서는 데이터의 창이 있고요. 이것을 분석을 실행하면 그 분석 결과가 출력 결과 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출력 결과 창을 저장하셔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것을 지우지 마시고 계속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분석하셔서요. 빈도 분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트 부분에 가셔서 현재 차트를 그리지 않았는데 원형 차트를 그리시면요. 계속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출력 결과에 이런 원형 차트가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분석하셔서요. 이번엔 기술 통계량에 기술 통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기술하는 그런 통계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이와 TV 보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들이 척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량 척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술 통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결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나이가 최소값이 19, 최대값이 51, 평균은 34, 그 다음에 TV 보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 편차들이 표시됩니다. 다시 분석으로 가셔서요. 기술 통계량, 이번엔 데이터 탐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V 보는 시간과 신문 보는 시간을 종속 변수로 보내시고요. 성별을 요인으로 보내면 성별에 따른 TV 보는 시간과 신문 보는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TV 보는 시간을 남자와 여자 별로 굉장히 많은 통계량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는 시간도 역시 남자와 여자 별로 굉장히 많은 통계량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평균인데 이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 또 5% 절사평균, 중앙값, 분산,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4분위 범위, 그리고 얼마나 기울였는가를 보여주는 외도, 봉우리가 얼마나 뾰족한가를 보여주는 첨도,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이나 기술 통계, 데이터 탐색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표가 얻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는 표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의 형태를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에 표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표를 누릅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SPSS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표 만들기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른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나이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집니다.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34세 평균, 여자 평균 35세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 나이와 여자 나이가 수수점 자릿수가 없이 표시가 되어서 자동으로 지금 평균도 수수점 자리가 없이 나왔는데 다시 가셔서요. 사용자 정의표 가셔서 우리가 이걸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통계량 누르시고요. 지금 표시하는 형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N, N, N 이렇게 되어 있고 소수점 이하 자리를 두 자리로 지정을 해 줍니다. 선택한 항목에 적용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확인 누르십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보기가 좋은 그런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분석하셔서요. 표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표 확인 누르시고 이것을 취소하시려면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제는 남녀별로 TV 보는 시간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열로 가시고요. 여러분, 표를 만드는 팁에서 분류가 되는 함수가 되도록이면 열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TV 보는 시간이 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문 보는 시간도 같이 더 해볼까요? 신문 보는 시간을 넣으실 때는 아래쪽에다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약통계란 가셔서 자동이 아니라 N, N, 소수점 이하 자리, 두 자리, 그리고 모든 항목에 적용, 닫기. 확인 누르시면 이러한 표가 얻어집니다. 남자는 TV 보는 시간이 평균 38분, 여자는 56분, 신문 보는 시간은 남자가 57분, 여자가 34분 이렇게 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에 가셔서 이번엔 이 표에다가 교육 정도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정도를 어떻게 포함시킬까요? 이렇게 포함시키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성별에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라서 TV 보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TV 보는 시간을 이쪽으로 보내고요. 신문 보는 시간을 그 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어떤가요? 이게 보기 좋은가요? 예.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드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SPSS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에다 합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셔서 표에서 사용자 정의표 가신 다음에 방자 자기가 만든 표가 이런 표였었죠. 여기서 교육 정도에 대한 합계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선택된 항목이 맨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다가 소개를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누르시고 적용하시면 맨 아래에 합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 여자에 대한 합계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 추가하시면 계속 적용. 그래서 교육 정도에 대한 합계, 성별에 대한 합계가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엑셀을 여시고요. 여기에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표를 좀 손을 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품질의 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통은 여러분들이 SPSS에서 얻은 이 표를 직접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엑셀로 옮겨 적어서 엑셀에서 표를 편집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용이할 것입니다.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엑셀로 옮기는 것까지 페회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도 역시 차트 작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그래프 형태를 모아놓은 레거시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거시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형 차트를 들어가셔서요. 단순 정의하시고 범주에다가는 성별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막대 표시에다가는 기타 통계량을 체크하신 다음에 TV 보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러한 막대 그래프가 얻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그래프 중에서 산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산점도이고요. TV 보는 시간과 신문 보는 시간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산점도로 그려봤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산점도입니다. 약간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추세선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음의 추세선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 작성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 작성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먼저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이쪽에다가 성별을 끌어 놓고요. 신문의 시간을 여기에 드래그 하시면 이러한 그림을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